잠깐만요 여기 조명을 끄고 가자 그리고 이것도 조명을 좀 룩스로 낮추면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 유튜브로 5시에 최초공개일 뿐이지 몇 번이고 볼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 이거 눌러야지 사실 살짝 피곤했는데 그 아까 후반전 좀 되게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이거 아까 그 미스터섹스 살짝 손풀기 하다가 어이씨 낑겼어 살짝 손풀기 하다가 사실 좀 약간 잠이 살짝 깼어요 잠이 살짝 깨버려가지고 이거 해봐야지 그쵸 저는 원래 평소에는 토요일 저녁을 담당이었거든요 어떻게 됐네요 아이씨 보통이요? 사실 그거는 신부님 성향이 다 달라요 사실 그 시간 길이는 강론시간이 좌우해요 강론시간이 좌우해가지고 강론은 5분 하시는 분이고 10분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보통 평균 미사는 30분에서 40분이면 끝나구요 주인 미사가 보통 신자들이 막 봉헌하고 염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보통 50분에서 한 1시간? 1시간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사람이 많은 데는 1시간 넘어가는 데도 5분에서 5분이나 4분이나 6분은 5분이나 않죠 근데 이제 그 막 그 부활 그 성삼에 있죠 그런 미사가 있을 때 부활성이야 그 부활 전날 밤에 막 세례식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런 경우가 보통 한 2시간까지 예 아 으 뭐 괜찮아요 잘 안.. 잘 안 나오고 올 거 같긴 빨리 가 근데 사실 이제 아 근데 그 CCM 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서로 종파가 성가를 좀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 가사만 좀 각자식으로 바꿔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좀 약간 그 약간 이제 활동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서 음악 봉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겠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성당들 중에서도 되게 좀 정말 교회처럼 막 삐까뻔쩍 화려한 그런 동네들도 있어요 그냥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사람들 많이 사는 데는 되게 크게 지어요 그 옥수동 성당이 아마 몇 년 전에 되게 새로 지은 걸로 아는데 거기가 엄청 커요 근데 옥수동이 사실 그렇게 그렇게 그 가기 쉬운 동네는 아니거든요 아 예배당이에요 잠깐만요 왜 거기서 떨어졌지? 아까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때리고 그래 네 맞아요 이거였는데 네 맞죠 레이맨이라고 그때는 CD로 나왔어요 근데 윈도우즈 10에서 CD 안 쓰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10 호환 버전으로 그 패치가 된 거예요 에이 위험하다 위로 올라가 잡지 보면서 근데 본인이 직접 잡지를 구독하면 그런 게 동봉으로 오잖아요 뭐야 아이씨 왜 이게 안 먹혔어 뭐가 좀 애매한데 CD게임은 모르겠고 닌텐도 게임보유 버전은 알아요 닌텐도 게임보유 버전은 알아요 아이씨 아이씨 안 맞았다 살짝 집사2장 집사2장 이런다니까 집사2장 찍어 놓을걸 집사2장 감성이요? 뭐 그쵸 부금은 참 낭만적인데 난이도가 그렇지 못하지 이건데 집사2장 한 몇초 까먹은 것 같다. 근데 요즘은 구할 수는 있어도 윈도우즈 호환이 될까요? 그리고 이제 PC 본체가 ODD가 없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 이거를, 이거를 살린다. 아, 그 뭐냐. 요즘은 CD나 DVD, Blu-ray를 USB 연결하는 외장형으로 나와요. 그 외장형으로 돌리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즈 호환 문제가 있죠. 그 윈도우즈 7이 이제 서비스를 종료를 했죠. 3년 뒤에는 윈도우즈 8하고 윈도우즈 8.1이 종료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지. 앞으로 윈도우 호환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그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게 보안 문제도 있거든요. 이번에 그 윈도우 10 그 1909 패치되면서. 에고? 내가 왜 여기를 그냥 냅뒀지? 두 번은 넘겨버렸네? 덕분에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한 타임 더 가네. 아, 타임 한 번 꼬였다. 뭐 거의 비슷하긴 하겠는데. 벌 revenues 한 이 쯤 기다려서. 엑소헬 에이 두 번 죽은 게 좀 아깝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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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씨 아이씨 저거 못 올라가요 아이씨 저거는 아직 안 익었는데 그냥 해본 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사실 여기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건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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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4. 5. 5. 여기는 해야지. 5. 조금 짧았다 잉? 아.. 더 붙더라구요? 근데 아까도 한 두번인가 안됐어요 두번인가 안되다가 잉? 그쵸 그 들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어 됐다 이거는 한 번은 되는데 자 다음은 에잇 잘 봐라 이번엔 왜 또 이게 거리가 모자라냐 진짜 뭔가 몇 마이크로 세컨드 차인데 이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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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 때까지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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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반에 왜이러냐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무 느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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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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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됐다. 가니구나. 찍었지? 꼭 저게 안 생긴다니까. 가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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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와냐 에잉? 에잉? 구름 하나 안 생겨가지고 이씨 이날 수 리액션! 에잉? 치니깐 esses 리액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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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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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는구나. 됐다. 됐다. 한 번만 해도 성공이에요. 안녕. excellen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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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스피드 없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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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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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erfect. 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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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놓쳤다. today.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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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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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a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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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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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Hey. clean. 좀 아깝다. 뭐야. 야.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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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났죠? 정신차려 났죠? 정신차려 났죠? 정신차려 났죠? 정신차려 났죠? 좀 망한 기록이긴 한데 이건 좀 올려놔야 되겠다 예! 그래도 후반에는 계속 몇 군데가 100원 진짜 실수는 안 한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망한거 말고 딱히 근데 몇 군데 망한 데가 좀 약간 크긴 하다 어쨌든 제 종전기록보다 5분이 느리구요